우리 주접 댓글 인터뷰 봤어요? 어 혜진이 한 거! 어! 그거 할 거예요 어 오케이 우리 신곡 못 들었거든요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카메라 보고 얘기하나요? 네 오늘 이렇게 5연승을 저희가 달리게 됐는데요 초반에 좋은 스타트로 시즌을 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앞으로 더 호흡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준비해서 시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? 생각보다 꽤 하네요 그게 네 시작! 연경전수 다 좋은데 딱 하나만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내 심장 대건 두건 이게 뭔 말이야 이게? 이상한 말인데? 우주 대스타 김연경님 뭘 먹고 그렇게 배구도 잘하고 예쁘고 사랑스럽나요? 팬들의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식빵이 안 보여요 보여주십쇼 하면 한다고 난리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 그래서 요즘 저는 해외 영어욕이나 포어욕이나 스페인욕을 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 시합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슬럼프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본에 다시 충실하다 보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급진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해야 되냐? 왜 안 끝나? 오늘 경기 중에 브로킹 득점인 줄 알고 좋아하다가 커버돼서 플레이하는 거 너무 귀여웠어요 저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장면 언니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큐티 33살에 큐티 쉽지 않은데 큐티 하죠 감사합니다 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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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얼어 죽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 뭐하죠? 언니 저 타지로 발령 받았어요 김연경이라는 판타지 아 좋은 곳에서 일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된 거예요? 네 사실 30%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꽉 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가 힘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50%가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팬분들을 하루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고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 많이 해주세요 파이팅 네? 오케이 된 거? 파이팅 가만히 있어야지 3초에 오케이 서울에서 볼 거예요 서울에서 봅시다 서울에서 봅시다 보니깐 ória 어김리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